안녕하세요. 카토비 튜닝 끝판왕의 이아나입니다. 삐까! 여기는 부산이고요. 부산하고도 기장입니다. 부산역에서 기장이 되게 가까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되게 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곳 기장에서 팀 임팩트라는 모임 차량을 찍기로 했거든요. 근데 멀다고 부산역까지 델로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차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차 안에 와우! 눈이 내려있는 거예요. 부산에 눈이 안 온다는데 이 차는 눈이 왔네요. 차주분이 담배를 어찌나 피는지 그냥 차 안에 담배째가 이만큼! 그래서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급 세차를 했습니다. 오늘 찍을 팀 임팩트 차량이 두 대인데요. 하나는 보고 계시는 더 뉴 아반떼 스포츠, 한 대는 포르테 쿱입니다. 근데 두 대의 공통점이 있어요. 상당히 급하게 섭외를 하고 상당히 급하게 튜닝을 했어요. 두 편 다 이 급한 거에 약간 포인트를 주면 좋을 거예요. 자, 오늘은 차주분한테 마이크도 채워드렸습니다. 차주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차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대체 하루에 담배는 몇 값을 피우는 거예요? 하루에 반 값 정도 피우는 거예요. 아, 진짜 담배 줄여야 됩니다. 100회 무익이에요. 자, 오늘 차는요. 더 뉴 아반떼 스포츠 2019년형 차량입니다. 튜닝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개뻔 같아요. 500만 원 갖고 좀 원임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차주가 이 차 전에는 뭐 타셨다고 그랬죠? 전 모델, 똑같은 모델, 노멀 모델이에요. 네, 더 뉴 아반떼 2018년형을 샀대요. 이게 19년형이잖아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차를 빨리 바꿨어요? 라고 했더니 왜 빨리 바꿨어요? 졸음 운전하다가 전 손 냈습니다. 여러분, 졸음 운전은 엄청 영한 겁니다. 차주분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다행일 정도예요. 하지만 아반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차주분이에요. 근데 차주분 키가요 188이야. 그래서 사실 아반떼 스포츠는 키 큰 사람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188이 2차 타면 어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좁은 걸 좋아해가지고. 좀 약간 고양이 같지 않아요? 이렇게 고양이들 보면 굳이 조그만 상자에 기어들어가지고 그르릉 그르릉. 188이 2차를 타고 다니는데 의외로 어울리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조그려서 타진 않더라고요. 자, 아반떼 스포츠 차주분이 어떤 튜닝을 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배기와 흡기, 브레이크, 서스를 말고는 차주분이 직접 튜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차주가 금손이야. 금손인데 스모크손. 오늘은 담배 개만 입히는 차주의 아반떼 스포츠 알아보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은 지금 삼각대 스포츠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 삼각대가 흔치 않죠, 차주분? 네, 많치 않죠. 몇 대 정도 봤어요? 이제까지 운행하면서. 스포츠 모델은 저 10대도 안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특히 삼각대는 흔히 못 봤는데. 자, 이 삼각대에다가 아래쪽에 프론트 립 때문에 했고요. 픽싱 브라켓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견인고리 달아놨고요. 양쪽 옆으로 에어홀 뚫어놨고요. 카나드 윙까지 이렇게 최저작 붙였는데. 아니, 카나드 윙은 나도 셀프로 했어. 근데 나머지 얘네도 다 직접 한 거예요? 네. 에어홀도 직접 뚫은 거야? 네. 뭘로 뚫었어요? 쓸데없는 게 있어서 떼고 그릴막으로 해놨어요. 아, 쓸데없는 게 있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엔진 눈 열어볼게요. 뿅! 자, 엔진 눈 보고 계십니다. 시스템 사에 오픈욱끼 해놨고요. 그리고 커스텀 인테이크까지 넣어놨습니다. 저기 블로우 밸브 보이실 거예요. 네, HKS 블로우 밸브 넣어놨습니다. 되게 우리가 튜닝카 엔진 눈 열면 딱 거기까지거든요. 옆으로 갈 건데 옆에 좀 사연이 많아요. 우리 차주분이 진짜 변을 당하셨어요. 옆으로 가시죠. 가끔 저희 구독자님이 저를 픽업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윤피디가 인재 운전면허 필기 붙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저 운전 독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죽어도 운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SRT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역에서 픽업을 받으러 왔는데 빨간 차라고 해서 왔는데 차에 바깥에 토를 이만하게 한 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차주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차주분이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차에 토를 이만큼을 했다고. 아니 근데 여기 사이드는 왜 그래요? 차주분.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토하면서 같이 밟지 않았을까? 토하면서 이걸 밟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 차도 소중한 만큼 남의 차도 소중합니다. 아니 토하면서 사이드를 이렇게. 자, 그리고 진짜.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가 좀 쫙 자세가 잡혔죠. 일단은 바퀴를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허브 20mm, 15mm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나스 CS 일체형 서스로 해가지고 감쇄령 20단 세팅을 해놨어요. 이게 쫙 자세로 이렇게 쫙 깔리죠. 이런 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체형 서스를 해놓으면 평상시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물러간 거 좋아하시면 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딴딴하게 딱 이렇게 똘똘하게 이렇게 코너 딱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할만합니다. 자, 그리고 브렘보 CTSV 6P 넣어놨어요. 근데 아니 브레이크도 그렇게 했으면은 패드도 하드론 TP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휜도 좀 하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차주도 사실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6P를 집어넣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순정일이 딱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 계속 순정일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차주랑 대화를 좀 해봤는데 튜닝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는 이 팀 임팩트가 전차종 전국 모임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차들 좀 싹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몇 대 봤는데 자쟁이들이에요. 음, 평범한 차가 없어요. 튜닝 참 좋아하는 차주분 그리고 차주분 친구들하고 오늘 수다를 떨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옆부분 보셨습니다. 이제 뒤쪽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배기음 듣고 오시죠. 뿅! 와, 부산에 와서 좀 놀란 게 있는데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서울은 눈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부산 딱 내려왔는데 일단 패딩은 입고 있을 수 있는 날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벗었다? 근데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은 엄청 불어요. 그리고 바로 옆이 바다예요. 기장이잖아요. 바로 옆이 그냥 이렇게 보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닷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부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통한 거 못 잡았어요, 차주분? 못 잡았어요. 여기 24시간 녹화하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전후방만. 아, 전후방만. 아, 측면이라 못 잡은 거야. 기왕 통할 거면 앞이나 뒤에서 토했으면 잡았을 텐데. 아, 너무 아쉽다. 아니요, 너무 아쉽다. 자, 좀 전에 배기음 듣고 오셨죠? 준비할 다운파이프에다가요. 2차 중동 직관, 그리고 R.E.S 싱글 배기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또 배기를 해놓다 보니까 제가 차주분 차 타고 부산역에서 기장까지 왔잖아요. 똥꼬 찌르는 차 겁나 많아. 우리 오면서 몇 대나 찔렀었죠? 2대? 3대? 2, 3대 정도. 그쵸? 아니, 왜 그렇게 뒤에서 찌르는 거예요?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왜 찌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차주분이 트렁크만 무려 3번 수리를 했대요. 뒷방만 3번 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차를 이렇게 튜닝했으면 달리는 차 아니에요? 달리고 싶은데 굳이 달려서 많아 싶기도 하고. 아니, 뭐야? 무념무상이야? 기름값 다 깎기도 하고. 맞아, 요즘 기름값 너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차주분이 여러분 얌전하고 착한 운전자더라고요. 2차선에서 크루즈 넣고 달리는데 그렇게 똥꼬를 찌르더라고요. 얌전한 차라는 거. 여기 보십시오. 방지턱 거북이 붙어있고, 데저트 이글 스티커 붙어있고. 얘는 뭐예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동호회인데. 더 라스트. 이건 뭐예요? 의미 없이 생각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위에 건 뭐예요? 브레이크 패드. 아,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위에는요? 저희도 임팩트. 아, 요즘 활동하고 있는 팀 임팩트. 팀 임팩트 자랑 한 번 해주세요.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소원 같은 게 있어요. 아, 소원이 있어요. 여자 회원 들어오는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순정차량. 여자 안 좋아해요. 아, 순정차가 들어오는 게 소원이에요. 자, 차 좋아하시는 순정차 차주 여러분. 팀 임팩트 주목 좀 해주세요. 지금 뒤쪽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아마 똥꼬를 찌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유니버셜 카본 GT 윙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윙 큰 거 달려 있는 차를 보면 나도 모르게 뒤에 잠깐 붙게 돼요. 왜냐면 뭔 차인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 또 직접 앰비언트 작업을 해놨대요. 근데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주분한테 좀 어두워지면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뿅!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산에서 튜닝 아스를 만났습니다. 어우, 차주분이 키도 굉장히 크시고요. 담배도 되게 많이 피시고요. 말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오늘 되게 재밌게 진행을 해봤어요. 부산의 바닷바람과 또 함께 하니까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봄철의 감기가 또 그렇게 무섭대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똥꼬 찌르지 말고 차간 거리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주분께는요. 이아나TV 달력 그리고 실버 스티커를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